안녕하세요. 쏘냐입니다. 오늘은 남자 라면을 가지고 왔어요. 너무 밖에 날씨가 추워서 라면이 급 땡겼거든요. 보이시면 모델분이 홍수초님이시더라고요. 남자 라면 맛이 궁금해서 가지고 왔고요. 지금 세트 연해라고 미리 좀 덜 끓여서 가지고 왔어요. 두 개 정도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혹시 안 맑을 것 같아서 제가 고추 청양고추랑 고춧가루를 더 첨가해서 넣을 거고요. 유부초밥 준비했어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고들고들라미 안 매워. 하나가 어디로 갔지? 하나가 어디로 갔지? 이렇게 좀 섞어서 맛은 약간 신라면을 더 꾸덕꾸덕해요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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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안성탄명 맛도 나는 것 같고 맛있어요 김 김치 밥 김치랑 김치랑 라면이랑 김치 김치랑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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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시작 김치동 김치 김치동 소시지 치즈볼 국물에 매콤하고 매콤해요 바삭바삭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치즈볼 소스랑 소스가 너무 고소해요 이 맛은 오늘의 끄덕은 잘 먹습니다 너무 매콤하고, 너무 고소해요 소스는 좀 더 맛있어서요 콩포차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